안녕 어 영수가 장난감 침투기를 할거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백카메럴 합체 놀이를 해볼거입니다 먼저 수마랑 수마 수마 보여줄게요 수마 스팅기스 도꼬리 그리폰 피니쉬 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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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킴 미니 스팅기스 어 오늘은 좀 오래 걸릴거 같아요 기만 하체 깨 깨 깨 요거 먼저 요거 스팅기스 이쪽은 이렇게 뚝딱 수리나게 손을 잡아줘야되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다가 잘 보이게 이렇게 여기에 수많 여기 여기에 수많을 넣어요 이렇게 뚝딱 이들소리날 때까지요 이름모양 봐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에다가 미리네가 필요해요 여기 뚝딱 이렇게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이거랑 이 그리폰 은 아 까먹었네요 어 어 샤끄샤끄 스킨처큐를 필요합니다 아이고 좀 보여줄게요 내 얼굴 여기에다가 여기에 뚝딱 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이구 떨어질 뻔했네요 그 다음에 이 이 피니스를 여기 여기 일러 안돼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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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 피니스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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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리네 이 구멍있죠 여기에다가 이 피니스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 피니스를 여기 안에 넣어줘요 이리네 이 안에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리폰이 필요해요 그리폰을 여기 이렇게 퍼어주고 그 다음에 그리폰이 필요해요 그리폰을 여기 이렇게 퍼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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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지죠 또 또 어 독거리던 네오가 많았죠 어 뭐가 떨어졌네요 어디가 잠깐 갔다 왔어요 맞습니다 안녕 이 네오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네오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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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줘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피니스 발 들 이 피니스 발을 또 떨어졌네요 이 피니스 발에다가 이쪽을 끼워요 그 다음에 독거리가 그렇죠 독거리를 밑이네 이쪽 어 참모님도 좀 여기 있죠 독거리를 얼굴 보이게 독거리는 밑에 얼굴을 위해주면 뿌시에요 합체 라이오 예오가 떨어졌네요 예오 다 싹 띵띵 어 무겁져요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멋지죠 딱 얼굴 발랐네요 인게 안녕 퍽 퍽 퍽 퍽 퍽 퍽 퍽